안녕하세요. 벌교영입니다. 원래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할 것도 많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신경을 이래저래 많이 못 쓸 것 같아서 다음번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기로 하고 왔어, 왔어. 진짜 왔어. 왔어. 안 돼. 왔어. 우와, 딱 크다. 와우. 와. 세상어정 성공. 오늘 많이 못 잡으면 내일까지 전장에서 낚시를 하도록 할게요. 오랜만에 낚싯대를 이렇게 꺼내서 해봤는데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야, 뭐야. 안 돼. 안 돼. 하하잇. 와. 다행이다. 하하잇. 오. 하하. 왜 넘어졌지, 이게? 잠깐만요. 와, 크다. 아직 죽지는 않은데? 괜찮습니다. 잠깐만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입질이 없으면 미끼 한번 갈아줄게요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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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오케이, 오케이, 왔어, 왔어. 벌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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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. 와, 하나 이제 사면 차분해. 와, 오늘 꽉 맞췄습니다. 하나 왔어요. 와, 여기. 아, 좋습니다. 저랑 좀 닮은 것 같아. 아직 좀 기다려야 돼. 왔다, 왔다. 오케이, 물었어요. 왔다.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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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더 사이즈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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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에 그분이 주고 간 것보다 조금 비슷비슷한데 오, 좋습니다 오늘. 왔다. 오케이. 왔어, 왔어, 왔어. 오케이, 좋아. 오케이, 왔습니다. 문절구가 왔어요. 사이즈가 좋습니다. 오, 허. 한 수했습니다. 아, 잠시만요. 이거 온 것 같은데? 온 것 같은데? 지금 온 것 같아요. 이거 물살은 아니거든요. 잠깐만요. 아, 진영아. 물살은 너무 뻔한 것 같은데? 물어봅다. 물었다. 오케이. 어, 뭐여? 어, 이거 아닌데? 해돌아지인가? 뭐여, 이거? 쳐봐 가버리더라고 이거 뭐야 징그러 이거 뭐요 이거 뭐요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장어 아 이거 무슨 그 장어 같은데 쳐봐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뻘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여기 뭡니까 꼼장어 꼼장어도 아니고 와 이거 뭐야 와 아니 이게 쳐봐 가버리더라고 뻘로 자 일단 너무 형아스럽게 생겼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방생 자 방생합니다 오늘 문저리 낚시 망두고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집으로 가서 손질을 하고 말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회를 처먹을 때 막걸리에 버물려서 시쳐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니 맛있어요 양념은 뭐 고추장 와사비 뭐 알아서 먹고 싶은데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지느러미 이렇게 지느러미 를 먼저 잘라줘요 잘라주고 그 다음에 윗지느러미 윗지느러미 를 잘라줍니다 배를 하늘로 향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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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주면 되요 가위로 아래 지느러미도 잘라주시고 아래 지느러미도 잘라줘야 되요 그리고 쭉 끝까지 쭉 나면 돼요 핍죠 그리고 내장 이거 안되요 안되요 이거 먹는거 아니야 입맛을 다시 해 자 손질이 다 됐어요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다 써 여섯 일곱마리 아까침에 네마리 주셨으니까 오늘 세마리 잡았네요 그리고 어저께 한마리 잡았고 이걸 한 3,4일 말려놓으면 될 것 같은데 4일째 말랐는데 아주 잘 말렸어요 요거를 이제 북오 패드시 때려서 좀 말랑말랑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직장 상사 생각하면서 이렇게 존나히 펴줘면 됩니다 그리고 돈 꼬가고 안 갚은 놈들 이렇게 존나히 펴줘면 돼요 제 특채 소스를 만들건데 일단 필요한거는 고추장 고춧가루 매실 액기스 참기름 그리고 꿀 이렇게 만들거예요 어 고추장은 미리 이렇게 한 두 스푼 정도 가져왔고 어 어 잠깐만 꿀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 꿀 넣을 숟가락이 없다 잠깐만 너무 많다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며칠 액기스 1스푼 고추장 넣었다고 고춧가루 넣어야됩니다. 고춧가루 간장 3스푼 참기름 빠질 수 없죠? 조금만 그냥 조금만 참기름 마지막에 오 좋아 좋아 딱 좋아 녹차 막걸리 죽인다 죽여 이거지 이거지 참고로 저는 안 섞어 마십니다. 이거 한잔할게요. 이리와 봉이 이거 한잔해 한잔해 아 시원하다 이거를 음 와 와 와 기가 먹힌다 이거 음 음 음 음 음 와 이건 수산지로 죽이네 아따 얼굴이 달아오르는데 하하 아.. 죽인다 콩이야 기다려 콩이도 이루와 콩이 콩이 앉아 콩이도 앉아 콩이도 이루와 이거 탄 부분을 제외하고 가위로 잘라서 그 양념에 비벼서 밥반찬으로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딱 박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,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는 아..